오케 오케 너무 멀어 그렇지 손님 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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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짠 찰물 먼저 먹혀봐 그렇지 생각보다 잘 나가니까 한번 생각해야해 오케이 빨리 다가세요 그렇지 이 정도 죽으면 어때 그렇지 그렇지 뭐가 있어 타자 붙지 그럼 이제 타자 붙지 아냐 너희야 이거 그렇지 순간이다 그렇지 오케이 겁나 있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앞에 놓지나 이거 이거 너무 늦었어 이거 너무 늦었어 나와 오케이 자 니 팔 다리 생각해 내 팔 다리가 아니냐 내가 이 정도면 나 이 정도 치거든 넌 이 정도면 치고 돼 넌 이 정도면 치고 돼 넓히 손 좀 넓히 자 약간 길게 나가지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니가 빨리 더 줄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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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줘 오케이 자 빨리 더 줘 그렇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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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야 더 줘 이거 아휴 팔로만 하자 팔로만 자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